자 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2013년 9월 26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드리고요. 9월 25일 상한가급증주의쇼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를 앞두고 3일 중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오르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장이 못 오르니까 우리나라장도 흐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는 이렇게 수급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수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선물 수급 같은 경우는 이러면 충분히 상승 이슈가 됐었어요. 상승 이슈가 됐는데 거래소와 코스닥을 보면 오늘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죠. 자 이렇게 되면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종목도 안 올라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우리도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이 매수를 하면 주가는 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게 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차트를 보면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가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올랐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서 이렇게 움직임 나온 거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긴 했어도 그냥 선방을 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렸죠. 물론 이제 이 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밀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움직임이 약했고 전체적으로 오늘 올라온 종목이 한 550종목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뭐랄까? 눈치를 본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올라온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윗구를 달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얘네들이 상을 가서 버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무리 좋은 뉴스라도 아무리 좋은 이슈라도 그게 상한가를 치고 빠지기 시작하면 일단 무조건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물론 화천기계도 상 찍었다가 풀렸다 다시 상 찍었고 이렌시스도 풀렸다가 다시 상을 찍었지만은 지금 여기서 산 근처까지 갔고 혹은 노을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찍고 빠진 거죠. 그죠? 그리고 상 찍고 빠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도 많습니다. 자 옵티팜이라는 종목인데 옵티팜이 그냥 여기서부터 상한가를 친 건가요? 이게 옵티팜이 확 올라왔다가 여기서 얼음이 된 다음에 얼음이 된 다음에 그냥 여기서부터 밀기 시작해서 15%까지 밀어버렸고 또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올리패스인가요?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뉴스 받고 상 들어가서 그냥 박살을 내버린 그러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이 났을 때 꼭 챙기라고 제가 해드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요.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면 일단 버텨요. 왜 수익이 나도 버틴다. 그죠? 손실이 나도 버틴다. 왜 종목에 미련을 못 버리세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개박살이 났다고 그러신 분을 보면 자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박살이 나죠. 수익을 챙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안 챙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는 매수를 해서 위에서 분명히 수익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수익을 안 챙기고 결국엔 손해까지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한 가지 예로 지금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하나 있었죠. 예 신규 상장한 종목이 음 예 인스웨이 예 인스웨이 서브인가요? 요 종목 이 종목을 보면 자 1봉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인스웨이 인스웨이브 그죠? 인스웨이브라는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실제적으로 제가 아침에 리딩클럽에 2만 7천원의 매수를 아 6 그러니까 4만 7천원이죠. 4만 7천원의 여기서 매수 신호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4만 7 3만 7천원인가요? 자 리딩클럽에 신규 주 인스웨이브 예 단타가능 손절 30편 3만 7천원의 단타 신호를 드렸고요. 시간은 지금 언제냐면은 9시 8분 정도 되네요. 예 요게 이제 다음 뉴스가 요게 나온거 보니까 9시 7분에 드렸나보네요. 그쵸? 9시 7분에 드린건데 9시 7분이면 어딘가요? 여기죠. 9시 7분 요기서 드린겁니다. 요기서 자 요기서 드리고 요기서 살짝 올라오다가 살짝 올라오다가 지금 요기서 3만 7천원 3만 7천원에 드렸는데 요기서 드려가지고 3만 8천원까지 찍고 그 다음에 빠져서 여기서 손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기다렸죠. 그 다음에 어디서 매수를 들어갔냐? 여기서 장대양봉 보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한게 여기서 수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자 지금 얘가 3만 8천원이잖아요. 그쵸? 좀 넉넉하게 잡아서 4만원이라고 치더라도 4만원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 쭉쭉쭉 자 여기서부터 올라와가지고 4만원부터 어디까지 6만 9천원 6만 9천 3백원인가요? 예 6만 9천 3백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가 여기서 반매도 하고 여기서 반매도 했죠. 6만 4천원에 그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많이 넣은게 아니에요. 금액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수익이 난게 아닌데 여기에 보면 예 인스웨이 이거 인스웨이브 이거죠. 그쵸? 시스템즈 이게 3백만원이 수익이 났어요. 진짜 많이 못 넣었어요. 쫄아서 그런데 3백만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매도치고 6만 4천원 예 6만 4천원에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이 종목 안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여기서 지금 밀렸고 예 내일 물론 이 종목 다시 올라올거에요. 내일 이 종목 거의 100% 다시 올라옵니다. 아마 6만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6만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요정도까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시작가가 시작가가 5만 8천 3백원이니까 뭐 네 좀 움직임이 나오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저는 수익이 낫고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물리거나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세요? 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즉 차트 매매도 배우고 움직임이 나오면 빨리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배우셔야 돼요. 제가 계속 정보 드리잖아요. 그쵸? 정보를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매매법도 설명을 해드리고 공부 매매법을 돈을 잃는 거를 와 여러분들이 매매법을 갖다가 한번 공부하는 거랑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돈을 갖다가 계속 잃는 거와 돈을 잃는 거를 갖다가 차라리 매매법을 배우거나 빠르게 대응법을 배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돈 잃는 거를 커버 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물론 압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다 돈이 물려있어가지고 돈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있고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매매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웬만해서는 잘 안 잃어요. 그리고 욕심이 줄죠. 욕심이 줄면 그만큼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그건 경험하고 계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리딩클럽에 오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선물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자 오늘 선물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약간 플러스가 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의 움직임은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늘은 매수매도가 잘 나왔죠. 아침에 제가 따박따박 신호 드리는 대로 바로바로 수익이 났는데 지금 여기서 매수 아침에 매수 수익 났고 여기서 매도 수익 났고 여기서 매수 수익 났고 여기서 매도 수익 났고 여기서 매수 수익 여기서 매도 수익 요거 매도 요거 매도 요거 매수 엄청 많이 수익이 났어요. 물론 짧게 나온 것도 있지만 오전짜리 특히나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130만원짜리 있죠? 130만원짜리가 있고요. 매수로 그 다음에 여기에 110만원짜리 있고 매도도 1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다는 얘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물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왜? 공부를 해보세요. 아 야 선물 진짜 좋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리딩클럽에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리딩클럽에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리딩클럽에 안 오시고 일단 pk9.kr 가가지고 일단 공부를 하세요. 아 선물이 이런 거보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 모의투자 있을 거 아니에요. 모의투자 그죠? 여러분들 계좌 그 증권사에 모의투자 있어요. 다 선물 모의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의투자를 해보세요. 이게 수익이 있는데도요. 단 이거를 할 때는 반드시 한계약만 하셔야 돼요. 여러 계약해가지고 수익 난다고 그래서 잘하는게 아니고 주식 단타 연습할 때 모의투자 할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한계약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 수익이 나나 수익이 나면 그 다음에 하면 되는거고 수익 안 나면 안 하면 되는거지. 주식할 돈도 없는데 선물로 해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움직임이 나와서 수익이 났고 자 여기에 이제 추세선으로 제가 이게 이제 리딩클럽에 있는 추세선인데 제가 그리고 신호를 따박따박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따박따박 드립니다. 그게 왜? 신호를 드려달라고 그러고 또 저도 매매를 하면서 손해볼 수도 있죠. 손실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리딩클럽 회원님들 수익 났시라고 바로바로 신호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오늘 오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전 같은 경우도 어딨죠? 어딨냐 매도 수익 매수 수익 그 다음에 요거는 매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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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다가 여기서 매도 요거 다 수익 여기서 매도 이거 다 수익 와 오늘은 뭐 그냥 그냥 신호는 날대로만 하면 딱딱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지금 여기서도 매수가 지금 짧게 짧게 어 추세로는 나왔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오전에 수익 많이 났고 오후에도 추세대로 하셨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차트죠. 그러니까 이 두가지를 같이 공부하시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리딩클럽 에 있는 자리 다 올려드렸어요. 매매법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돈버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코스피 한번 보죠. 코스피 는 약간 마이너스 0.38% 마이너스 고요. 아직 못 올라오고 있고 자 오늘 코스닥 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닥 추세가 꺾여서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랑 좀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조심해서 대응을 하는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찍 말씀드렸던 화천 기계 조국 관련한 종목 자 지금 이제 내일이 결정이 나겠죠? 이재명 어 대표라고 그래야 되나?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그 예 당대표죠. 당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예 구속이 된다고 그러면 조국이랑 그 다음에 조국이랑 그 다음에 노을 그죠? 한동훈 관련한 종목 이재명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김동현 관련한 종목 이낙연 관련한 종목 이 종목들이 올라올거고 만약에 내일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재명주가 다시 한번 올라올겁니다. 그죠? 그때는 이재명주로 다시 한번 올라올거에요. 동신건설이나 이렌텍 같은 종목 그죠? 이렌텍인가요? 동신건설 이재명주 몇개 있죠? 그런데 동신건설이 대장이니까 동신건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일 장중에 속보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렌시스는 삼성 로봇 관련한 이슈로 해서 두산 로보틱스 청약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렌시스가 올라온거죠. 그 다음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이거 예 음 네 뭐 IT쪽 그쪽이더라구요. 그 다음에 노을 노을 한동원 관련한 종목이죠. 이미지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얘가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변신을 했더라구요. 이미지스가 그죠? 반도체 관련한 종목인데 어 플래시블 센서 기반의 측정 저장 재생 플랫폼을 갖다가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 때문에 이미지스가 올라온 거고 요것 때문에 지금 얘도 세게 올라왔고 R 서포트는 왜 올라오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알파스 기대감으로 R 서포트가 올라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움직임이 나왔구요. 자 그 다음에 어 오늘 상한가 한번 보죠. 화천기계 자 이재명 구성향증 실질심사 조국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고 조국 관련한 종목이 상관없는 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상해서도 몇 번 풀렸었죠. 그리고 AB 프로 바이오 미국 관계사 AB 프로 코퍼레이션 나스엑 스펙 상장 체결인데 약 4천억 정만 한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 점상 같죠. 얘 내일 잠깐 풀릴 수도 있어요. 단타 치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무리는 하지 마세요. 동전주기 때문에 이렌시스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 흥행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AB 프로 바이오도 단타 치시라고 얘기해서 단타 들어가서 수익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후장 내면 무너질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수익이 났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렌시스는 이렌시스는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 흥행 이슈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매매한 것들 와 오늘 인스웹 이거 얼떨결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먹었고 레몬드 상승 초입에 움직임 탁 튈 때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위메이드 이게 플레이일 거예요. 움직임 나온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스웹 같은 경우도 인스웹 솔루션 같은 경우도 한번 실패를 했어요. 외매를 할 때 실패를 했죠. 예 오늘 신규 상량주인데 얘가 한번 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아니고 자 인스웹 인스웹 솔루션 자 얘 이 종목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아침에 한번 올라오는 거 보고 아 요거 매수 들어갔다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밀려서 손절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 따라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서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참 그 신규상장 종목은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면 고점 돌파하면 그다음부터는 거침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만원 4만원 전에 사가지고 6만 평균 한 6만 5천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대박이죠. 그죠. 주당 2만 5천원 줄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만원 했었으면 거의 50% 넘게 수익이 난 겁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패대기 치고 그 다음에 또 오후장에 박살을 냈다가 다시 움직임 나왔는데 요거 내일 아침에 짧게 단타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단타 치실 수 있는 분들은 치시면 아마 수익이 나지 않을까 물론 뭐 밀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손절 꼭 자꾸 보시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손절은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단타 얘기를 한다. 단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특별하게 단타 하세요. 라고 하면 단타 리딩 클럽 그것도 마찬가지 무조건 3% 이내로 손절 입니다. 제가 특별히 손절 깔을 안 드려도 3% 이내 2.5에서 3% 정도에는 반드시 손절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손절 안 잡을 거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단타는 마찬가지 에요. 제가 어느 종목 A라는 종목 잡아드리고 손절 단 손절 가 얼마라고 드립니다. 이 손절 깔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밀렸다가 다시 올라 하는 건 이런 거 없습니다. 손절되면 무조건 칼손절 이에요. 이거 손절 못할 거면 여러분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왜 손절 두개 세개도 하나 먹으면 커버 칠 수 있는데 손절 돼가지고 돈이 꽉 물려있으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인스웨이브 솔루션 아 인스웨이브 맞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오늘 신규 상장 한 종목 재밌었고요. 내일도 한번 노려볼만 할 것 같고요. 레몬 한번 보죠. 레몬은 처음에 상승할 때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얼떨결에 지금 두 번째 어른까지 상한가까지 순식간에 올라온 종목이죠. 자 요게 뉴스가 뜨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뉴스가 뜨고 사상 세계 최초의 과보라 화합물 풀이 요거 관련해가지고 만들어서 영업무역에 공급한다는 얘기가 때문에 얘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시간 내려면 박살이 났는데 세계 최고라고 그럼 뭐해요? 여기서도 상한가 들어가서 박살이 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수익 날 때 제발 좀 챙겨라 이거 분명히 여기 상한가에 잡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분명히 여기 상한가에 아니면 상근차에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분명히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일 내일 또 박살나잖아요. 이런게 이렇게 해서 한번 박살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복구가 안됩니다. 아시겠죠? 빠르게 수익이 하면 제발 좀 챙기세요. 아시겠죠?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예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세게 올라왔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70만원 정도 수익인데 두 번 크게 올라왔죠. 아침에 시작할 때 한번 여기서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플레이 둘 다 비교해가면서 불러드려야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시 30분에 또 한 번 두 번 크게 먹어서 17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은 주식 크게 수익 났고요. 선물도 크게 수익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가 수익이 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주식이 수익이 나든 선물이 수익이 나든 어느 한쪽이 수익이 나면 나머지 손실 나는 거를 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자 매수 이거는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같이 해드렸으니까 뭐 리딩클럽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같이 매매 단 여러분들은 이 가격의 4분의 1이죠. 제가 내 계약을 하니까 내 계약을 하니까 4분의 1이고요. 4분의 1이면 대충 130만원이면 40만원 정도 110만원이면 20 아 한 30만원 정도 예 100만원이면 25만원 정도 수익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런건 이제 10만원씩 그죠? 요거는 10만원 조금 안되겠네요. 요거는 20만원 정도 요렇게 수익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2013년 9월 25일 상한가급증주 이슈 테마 분석해드릴게요. 자 화천기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천기계 얜 또 근데 왜 색깔이 변해있지? 차트가? 아 이거 사드 시스템도 없애고 얘도 없애야 되는 건데 그죠? 자 헷갈려요. 자 됐죠? 자 화천기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천기계 화천기계는 처음에 긴가민가 했어요. 그쵸? 처음에 올라올 때 긴가민가 하면서 올라왔었는데 조국 관련한 종목도 확실하다 생각이 됐을 땐 그 다음부터는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25%까지 올라왔다가 횡보를 했다가 상 쳤죠. 그 다음에 밀렸다가 다시 막판에 상 들어왔고 시간으로 잘 버텼네요. 그쵸? 자 내일 까지는 보셔도 돼요. 내일 오전까지는 이 종목 보셔도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후에 되죠. 오후에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그때까지는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아마 요동칠 거고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된다고 해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 관련주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AB 프로 바이오 이거는 점상 들어가 버렸어요. 뭐 이거는 뭐 건드립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렌시스 자 이렌시스는 아침에 살짝 밀렸었어요. 예 올라오면서 아 아침에 아니라 아침에 이렌시스는 크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필립 밀렸죠. 자 아침에 로봇 관련한 종목 대장 역할을 했고요. 대장 역할을 한 다음에 쭉 밀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데 역시 대장은 대장이에요. 그죠? 대장은 대장입니다. 마지막까지 해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이미지스 이미지스도 지금 플렉서블 센서 기반의 촉감 저장 재생 플랫폼을 갖다가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이미지스도 로봇 관련한 이슈로 해서 예 로봇 관련한 이슈로 해서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는데 상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 번씩 쿡쿡쿡 눌러주면서 올라가죠. 그죠? 확실하게 이슈를 가지고 있더라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매도 치면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수익 나면 챙겨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회로 상 들어갔어요. 자 인스웨이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시간회로 지금 4%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가도 괜찮습니다. 이거요. 노을 노을 같은 경우는 아 무상징자 권리락이 있었구나 오늘 무상징자 권리락인데도 상 못 갔으면 얘는 큰일이다. 일대일 무상징자인데 상한가도 한 번 못 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박살이에요. 예 무상징자로 올라온 거네 아 놓쳤네 노을 무상징자였으면 아침에 들어가시라고 얘기를 할걸 예 근데 여기서도 살짝 튀었다고 박살이 나버렸네 자 무상징자는 증자 매매는 단타 칠만 해요. 그쵸? 알소프트 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알피스 예 기대감으로 알소프트 올라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CS CCS는 김동연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예요. 네 김동연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고 지금 계속 동전주에서 천원짜리로 올라왔습니다. 시간으로는 밀렸는데 김동연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메이드 맥스 자 위믹스 가격이 상승세 지속해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 나왔는데 얘도 시간으로 4.5% 빠졌어요. 겁나 밀어버리네요. 자 제니스 제시스 아 체시스 죄송합니다. 체시스는 한동연 관련한 종목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한동연 관련한 종목 자 요거 서울대 콜럼비아대 동문 한동연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오는 거고요. 부국철강 자 이재명 관련한 종목 구성형체 실질심사 안뜨고 이낙연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이낙연 관련한 종목 정치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메드 자 TMS 기술로 알차이머 인지기능 개선 요거 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요거는 제가 잘 못 봤어요. 아침에는 거리량이 없어서 못 본 것 같고 예 저도 이제서야 봤네요. 알테오제 알테오제는 이슈가 있었죠. 알테오제는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꽤 세게 움직임이 나왔었고 오후짱에도 움직임이 나왔고 시간에는 좀 밀렸지만 오후짱까지 끝까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알테오젠이고요. 요거는 글로벌 빅 빅파마 아 머크 아 머크에서 알테오제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레몬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최초 과물 과불화 화합물 풀이 소재를 대량 생산 기술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시간으로는 박살이 났습니다. 내일 본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B 프로 바이오 요거 얼음 풀리면 단타 치시고요. 화천기기 아침에 움직임 나올 거고 이렌시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미지스 이미지스도 움직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음 뭐죠? CCS 아 이집 아니 여긴 지금 없다. 예 여긴 없고 인스웨이브 그죠? 예 인스웨이브 있잖아요. 신규 상장주 인스웨이브도 단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내일 아침에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세요. 아시겠죠? 자 2013년 9월 26일 갭상승 예상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8.1부터 한번 보죠. 아 8.1은 왜 올라왔지? 자 8.1 예 8.1은 사우디에서 CBDC 미 중동지역 화폐 기술 검증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8.1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8.1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죠. 계속 빠지는 종목이었는데 요거 때문에 시간을 상한가 왔으니까 잘 지켜보시고요. 대한재강 자 삼성놀삼 단독 출자 펀드 예 대한재강 관계 기업 로봇 로봇콘 인수 계획 재부가 요거 로봇 회사 자회사 예 삼성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에 상들어 왔고요. 코스나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타나리튬 샘플 테스트 진행했다고 코스나인 뉴스 때문에 상들어 온 겁니다. 웰비스 웰비스 윌비스 자산 재평가 250억 규모의 평가 이익 상들어 왔고 동전주 하잉크 코리아 하잉크 코리아는 장중에 이슈가 있었죠. 최대주주 김상필의 1인 주식회사 엑스페익스 왜 3인 보유주식 약 1200만주 420억원의 양도 최대주주 변경 매수 양도 계획 이거 최대주주가 주주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죠? 최대주주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 엑스페릭스가 하잉크 코리아 지분 24% 양수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네요. 엑스페릭스는 아이고야 엑스페릭스는 주가는 박살이네요. 네 자 시우메디칼 자 시우메디칼이 한동훈 관련한 종목으로 떴어요. 요거 한동훈 관련한 종목으로 기억해두세요. 아시겠죠? 예 시우메디칼이 한동훈 관련한 종목 이슈가 있습니다. 동전주니까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신신제약 마이크로 니들 치료제 개발 패치 기술력 재입증 기사 이거 지난번에 상들어왔던 이슈가 그거죠. 신신제약이 올라왔던 이슈. 근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요거 제가 요거 잘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요 밑에서 시작하면 안 건드리시는 위에서 시작해야지 급등을 하는 거예요. 차트를 갖다가 제가 미리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한거에서 밑에서 시작하거나 하방에서 밀리면 안 건드리시는 게 맞아요. 항상 저는 양봉에서 건드리시라고 합니다. 죽더라도 양봉에서 죽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시겠죠? 운봉에서 죽지 마시고요. 자 SPG 이거 로봇 관련한 종목이죠. 그쵸? 삼성 시스템에서 뭐 예 보핏 공개 전망 관련한 걸로 해서 4.7% SPG 로봇 관련한 종목 우듬지 팜 자 시더스 그룹 휴스템 코리아 사우디에 18만평의 K 스마트폰 테마전지 조선 추진 이슈 그 시스터스 그룹 휴스템 코리아가 예 요걸 진행을 한다는데 그 관련한 이슈가 있었나 보네요. 자 인스웨이브 아까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 첫날 예 120 114%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R-서포트 R-서포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R-피스 기대감 근데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긴 한데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에스코넥 리튬 1차전지로 중동 진출 10월에 사우디 현지의 생산부지 확보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시장은 시장은 나쁘지 않죠. 여기서 근데 내일 볼 거는 저는 삼성 관련한 대한제당이 좀 좋아 보이고요. 나머지는 아 하잉크코리아 는 모르겠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웨이브 그 다음에 코스나인이 탄산니튬 샘플 별로 예 별로 요것도 하잉크코리아도 이슈가 끝난 거기 때문에 별로 요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의 종목들은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수익을 내느냐 손실을 내느냐는 진짜 한 끗 차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장담을 못해요. 원체 종목이 빠르게 움직임 나옵니다. 예전에는 주가가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 요즘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여요. 진짜 얘네들이 진짜 순식간에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는 건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온 다음부터 주식이 엄청나게 다이나믹해져고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여기에 적응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선물 공부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PK9.KR 가시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